총알이 없어 수나 쏴야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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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아아 오케이 혐의나 와 목도 나왔네 목도 나왔어 뒤에 뒤에 짜잔팠어 뒤에 오케이 오케이 아 힐하고 있었는데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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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큰일 났다 이거 나 나 누웠어 나 누웠어 여기 몸 뭐 뭐 이스터즈님 도망가 안돼 도모닫지 도모닫지 아하하하하하하 도모닫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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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이쪽 이쪽 오케이 쟤네 모비랑 붙을거같애 얼른 가 아 개가 개자식들 야 야 이쪽으로 뛰어 야 얘네들 나 화형시켰어 하하하하 진짜 야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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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을 그러면 탈출을 목표로 아 개나쁜놈들아 선방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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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몹 몹이야? 야 우리 야 잠깐 우리 이거는 실패한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탈출해 탈출할게 탈출할게 어 이거 탈출해 일단은 탈출해 이건 실패한걸로 해야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우리 토모닫지 나카라의 의지가 없어져 어 너 죽이소 아니야? 어 죽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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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들 우리 따라오느라고 딴 데 갔으니까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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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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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으로 지나가야돼 불고기 됐어 아 뭐 뭐 뭐 봤다 봤다 아니 위에 떨어져 갑자기 뒤로 따라간다 뛰어온다 빨리 빨리 도망가 도망갔지 가자 살아 살아 남아 으아 얼마나 먼거야 지금 어디야 내가 여기냐 연막탄 있는 사람 얼마 안보인다 샀어? 그냥 그냥 뛰어 나 지금 샷건밖에 없어 야 그냥 나한테 오는건 어때 야 이 앞에 있어 사람있다 근데 한번 개 하드코어 한번 가 토모닫지 구출작전? 저기야 이거 이거 아니야 토모 나 나 나 나 그냥 나 나한테 와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나 여기 다시 태어나거든 야 야 야 야 죽여워 그냥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그냥 여기서 싸워 여기서 싸워 그냥 하드코어로 방송보답드려 방송 시청자 분들께 개같은거 이쯤되면 자각방송이네 진짜로 어 일로와 여기서 만나 어 야 앞으로 우리 한명 죽으면 우리 만나러 가자 그러면 다시 뒤로가니까 그전 멤버들도 버린만큼 배로 있는거지 그래서 동료의 소중함을 깨닫는 프로젝트방송 어 오오오 오케이 오비야 뭐 잽점명 나루토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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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저 있는 쪽 쓰나 저 이쪽 쓰나 ia가 왔어 내가 왔어 룬형 가만히있어 내가 힐 해줄게 어 왔네 어 나 왔어 나 왔어 어 토 못하지 왔어 토 못하지 왔어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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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피 없어요 저피 없어요 저피 없어요 잠깐만 이스터진 피 없어? 네 어떡하지 지금 힐 해줄 수 있는 사람 먼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내가 내가 뒤볼게 내가 뒤볼테니까 먼저 가 야 뒤에 왔어 뒤에 한명 왔어 뒤에 한명 왔어 뒤에 한명 왔어 뒤에 한명 왔어 야 이 개자식아 있어 여기있어 바로 여기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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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 입니다 도망갔다 도망갔어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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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도 있다 아 저 총알 이스터즈님 저한테 오세요 제가 힐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글로우 못 갈거 같아 아냐아냐 내가 바로 뒤에 있어 빨리 빨리 오케이 피티를 읽어 가자 깽쿠령 어딨어 깽쿠령 어딨어 룬니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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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깽쿠령 빨리와 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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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하드해 진짜 게임이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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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싸 지그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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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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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더 못아치다 더 못아치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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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으로 우리 동료 나중에 탈락자 있잖아 그러면은 그 동료 시작제정으로 다시 가서 데려가는 걸로 하자 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를 버리면 배로 힘든다는 거 그걸 깨닫는 거지 프로젝트인 거지 교육방송인 거지 야 건물 앞에 사람 봐 하하하하하하 어디 이게 앞에 보면 앞에 실내 보이잖아 이 앞에 어어 사람들 막 모이는 것 봐 한명밖에 없는데 네 BT도 있고 아까 뒤에도 있었고 우리가 포위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아 그러네 우리 해골 방금 아직 안 떨어져가지고 하하하하 아 그 기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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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또 어떤 하드코어에 못가이거네 어 우리 4천원 벌었다 나 4천원 벌었어 나 3천원 6백원 어 나 9백원 가자 너 4천원 그니까 지금 아직까지 내가 갑박 안되니까 나를 좀 많이 지켜 진짜 너무 힘들어 나 살아남는게 지금 우리 너무 하드한거 하니까 너 지금 돈 얼마있어 그럼 아무나 나 9백원밖에 없어 내 이걸로 지금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아 9백원이면 아이템 한개 살 수 있어 방하고 아 그래? 일단 이쪽으로 세이프하우스 한번 가자 어 지금 아 이쪽으로 이쪽 상자만 한번 들렀다가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 이거 살아남는게 운명 따라가고 와 총알이 너무 순식간에 사라져 내가 보라색 86 암호가 그거야 아 이거 나중에 이런거 에디트 모드 안나오나 이런거 에디트 모드 나와가지고 현실모드 리그 한번 하면 재밌겠는데 야 쟤 사람 많다 멀티 컨텐츠 나오겠지 이거? 나오게 하겠지 나오게 하겠지 아 서버로 나오면 안되는데 유비소프트 이게 멀티 내에서 막 미션같은게 나오지 않을까 어 그런게 나와 나올걸 아 이게 GTE처럼 되야되는데 그냥 서버안에서 할 수 있는걸로 나오면 쯧 GTE 퍼처럼 되야되는데 GTE 파이브처럼 될거 같다 이 상자면 뭐 있나 한번 보자 나 뭔가 렉 걸렸어 왜 왜 아 아니다 됐다 한번 보자 여기 글러브있다 글러브 24 살까? 차건 데미지 올라가고 키라면 피 4% 차고 이건 별로다 아 근데 크리티컬 크리티컬 괜찮네 크리티컬 데미지 16% 올라가 이거 사자 살 사람 사 난 살래 나는 좀 시켜볼까 나는 보라색 다 사야지 결국 사는게 나아 어 난 살래 아 나 또 끼었어 아 다행이다 어 똥꾸가 꼈다는 줄 알았네 여기서 일단 가다놓으면 이렇게 이스터디님 끼어 아 조졌다 야 왓 아 아 나 미쳤어 야 24짜리 끼니까 체력이 2940으로 빠져 3600에서 그래 이게 체력이 엄청 많이 차이나 체력 있는거랑 없는거랑 쓰레기였네 나 이거는 갖다 팔아야겠다 아 팔면 그거 다크전 돈으로 안준다 아 그래? 어 네 그냥 써 아니 근데 이거 쓸 수가 없어 돈이 너무 헬스가 너무 약해 지금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체력이 금방 달아가지고 방어구 늘리려는데 체력이 더 깎이면은 쓰레기지 아 이걸 못 봤네 체력이 이렇게 심하게 떨어진다는거야 이걸 봤었어야 됐네 그냥 너 하드코어 하면 되겠다 극하드코어 한 번 죽었다 생각하라구요 아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여러분들 어우 제가 또 하나 배웠네요 예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배웁니다 어 참 진짜 여러분들 긍정적이시니까 여러분들 멘탈 한번 얼마나 괜찮으신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 내일 월요일 내일 내일 월요일 아 나 그럼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쉬러 갈게요 여보세요 지금 해도 안 떨어졌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야 지금 월요일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쉬어야 될 거 같아 월요일은 월요일은 밤 열한시부터 준비하러 가세요 아이템 창이 아이템 창이 보라색으로 채워질수록 너무 아깝다 뭐가 아까워 좋은거 아냐 없어지잖아 이거 아 없어지니까 나 보라색 지금 나 보라색 지금 발자국 찍히는 것 봐 우와 그 디비전 있잖아 연장될 수도 있어 베타 원래 레인보드 보면은 정검한 만큼 연장해주잖아 연장되도 안할거야 왜 연장하면 안되지 디비전은 주말까지만 할거야 아 그니까 연장하면 우린 할거잖아 아니 난 안할건데 왜 어차피 초기화 되는데 이만큼 이만큼 재미 봤으면 난 됐다고 모른데 어 그럼 내가 방송으로 진행할게 우리 그루를 그럼 하겠다 응 아니지 안하지 가자 갑시다 이쪽으로 잠깐 우리 좀 작전 한번 짜봐 우리 또 다른 아니 이쪽으로 일단 상자 한번 상자 한군데 더 들려야돼 아 그래 3월달 전에 베타 한번 더 열릴수도 있어 아 진짜?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? 계획은 공개안했는데 원래 게임 한 2주전이나 일주일전에 한번 열기도 해 가끔 레인보우가 그랬잖아 그랬어? 다름있다 유비소프트는 충분히 그럴만해 이게 약간 기술력이 가끔 또라이기 때문에 한번 베타를 열어준다고 아 이제 엉덩이에 아무것도 없네 헬기 왔길래 한번 쓱 봤는데 아 다 달았네 벌써 다 달았어요 어 벌써 다 달았네 우리 의도 너무 많이 보인다 응 사실 길로 그냥 가도 되는데 근데 우리 헬기에서 털어먹는 거 있잖아요 대명 그 작전 좀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한번밖에 못했어 그 작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헬기장 야야 지금 네가 낀 거보다 좋은 거 일단 쓰고 있어 잠깐만요 어 485원인데 잠깐만 여기 여기 상점 잠깐만 가자 어디 상점? 여기 상점 한번 가서 아 아니다 어차피 이 게임 뭐 이제 얼만 하겠어 됐어 여기 사람 있다 여기 사람 있다 준비해 여기서 진행을 위해서 갑자기 갑자기 혼자 타임 한 거 봐 어 이제 갑자기 혼자 타임 왔어 또 시청자분들 또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얘들 2명 준비해 아 2명? 여기부터 시작해? 응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1번 헬기장까지 아 이걸 안 보냈지 헬기로 아 1번 헬기장 간 다음에 바로 1번 헬기장 간 다음에 바로 3번 헬기장 아 나 이 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일단 우리 달고 가자 어 얘네들 쥐고 달고 가면 돼 야 얘를 먼저 죽여야 돼 안 그러면 나 못 따라 죽인다? 아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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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하면 돼 있어 어 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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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샷 그렇지 죽여버려 와 인간 쓰레기죠 어? 어 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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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안달려 왜 안달려 나 안달려 왜 다시 달아 스테이시 이제 프리래 어 야 뭐 왔다 뭐 왔다 우리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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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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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화면 왜 아 아 야 스테이시 프리머 뭐야 원래 창고가 프리란 얘기 아니야 그치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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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펄스 그럼 어떻게 집 한번 가야 되는 부분 아니야 이거? 가야지 야 내 템 그럼 이거 못 갖고 가겠네 네 오케이 아 컷 오케이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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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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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잠깐만 지금 내가 왜 찍을 거야 진짜 기대봐 어 어 리얼 조졌죠 이거 게임 아시는 분이라면 진짜 이 전략 보면은 정말 조졌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진짜로 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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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이 없어 마무리 힐 펄스 마무리 펄스 야 버스 선거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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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카레가 차장님 있어 변화가 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아 야 받지마 스카이프 저기 그 차단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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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앞이 앞이